음 이겨멘 꼬불럭스 꼬물꼬물꼬물꼬물꼬물꼬물꼬물 안농왔데용 오늘은 저희가 지렁이가 되었습니다 지렁이가 되어서 이 쬐끄만 먹이를 먹으면 이렇게 길어나는데요 왕꼬물이가 되어서 여기서 최고로 긴 지렁이가 될거에요 그리고 이렇게 지렁이끼리 공격해서 이렇게 죽여서 제 길이로 만들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저기 미호가 보이네 미호야 안녕 안녕 미호야 나는 무지개 꼬물이야 저리 가줄래? 야 이거 불량식품 뭐야 이겼다 자 이렇게 죽으면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자 어쨌든 한번 우와 여기 왕꼬물이가 있다 우와 진짜 멋있어 와 이거 길고 아름다운 것 봐 내가 쟤 없애볼게 내가 왕꼬물이가 되서 1등이 될거야 나도 내가 죽였어 먹어야 돼 먹어야 돼 먹어야 돼 내꺼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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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가 먹어 내가 없앴는데 내꺼? 와 나 엄청 길어졌다 리아야 고맙다 너도 없애줄게 나 이러다가 왕이 돼버려 왕꼬물이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저기 아까 죽었던 어 꼬물이가 지금 모복스를 써서 부활한 모습이죠 상관없어 우리끼리 싸우지 말자 그럴까? 이거 꼬리를 먹어야 돼 아니면 머리를 먹어야 돼? 머리를 먹어야 돼 머리를 꼬리를 쳐서 죽이는 거라고 아 머리를 꼬리로 쳐서 내가 쟤 한 번 더 혼내주러 간다 내 꼬물이 엄청 이쁜 거 같아 어우 못된 것 봐라 미안해 미안해 너 잘못 먹으려고 했는데 실패했다 어우 저기 무지개 꼬물이 맛있어 보이는걸 이야 저 초록색 꼬물이도 맛있어 보인다 뭐야 야 미호 꼬물이 왜 이렇게 작아? 아 정말 죽고 왔어 너 너무 쬐끔한 거 아니야? 너 진짜 나한테 잡아먹히고 싶어서 그래? 너 일로 와 내가 가두리 형식으로 너를 냠냠냠 어? 죽였다 어? 꼬리를 내가 먹... 저거 먹어야 돼 리아가 또 왕꼬물이를 또 잡아먹는 모습 정말 너무 포악한걸요? 맛있다 아 미호야 왜 공격할려 그래? 됐다 너네 난 못 이겨 아 또 살았어 아 리아 꼬물이가 많이 요즘 나 되고 다니는 거 하던데 이 동네에서 혼자 좀 내줘야겠네요 미안하게 됐을 때 내가 좀 이 방면에서 좀 뛰어난 꼬물이라서 그래 너 꼬물이 일로 와 일로 와 오... 난 내가 이렇게 가야겠다 아 저 아무래도 초록색 꼬무리를 또 한 번 더 잡아먹는 게 좋겠는데 저기 보입니다 왕꼬무리 저기 보이죠? 왕꼬무리를 잡아먹읍시다 오케이 미오꼬무리 미오꼬무리 지금 왕꼬무리한테 다가가는데요 왕 왕꼬무리한테 제가 근접중 왕꼬무리 일로와 넌 죽었다 넌 죽어있다 오 잘 도망가는데? 미오꼬무리 날 노리고 있는 모습이 딱 보이는구만 여맹 꼬무리 언제 없애? 지금 가고 있어 왕꼬무리한테 근접하는 우리 3인방 정말 잔인할 수 없는 이거 잔인한데요 너무 왕꼬무리 지금 갈 데 없어요 왕꼬무리 도망친다 잡아라 아 저 한 번 잡아먹어야 되는데 왕꼬무리 우리 너무 컸어 지금 서로가 아 왜 이래 꼬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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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맨 꼬무리 우리 그냥 공생하자고 이 녀석이 나쁜 짓을 하려고 그래 이 녀석들 나를 지금 잡아먹으려고 맛나 보이나 보지 내가 무지개라서 왕꼬무리 냠냠 죽었어 야 왕꼬무리 죽었는데 갑자기 저기 저건 먹어야 해 저건 먹어야 해 저건 저건 내꺼야 내가 먹어야 해 오 맛있다 냠냠 쩝쩝 냠냠 좋아 쩝쩝 시동 냠냠 툴툴이 잡아먹어야 해 아 여민이 자꾸 까분해 야 너랑 나랑 차이는 별로 없어 한 번 붙자 그래 붙어 남자답게 남자답게 붙자고 남자 지렁이들 아주 어? 어? 품수떼기들만 거기서 내가 이겨줬지 야 이 싸움에서 이기면 저 미호 지렁이를 갖는 거야? 그런 거야 약간? 내가 졌다 수컷 지렁이들의 싸움 먼저 먼저 앙컷 지렁이부터 죽여야겠구만 그게 그게 좋을 것 같구만 내가 봐도 그게 평화를 위한 길이야? 어 그치 구독 자 이거 이번 싸움에서 이기면은 왕지렁이가 데리고 왔군요 그쵸? 이 녀석들 언제까지 그렇게 평화롭게 지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넌 뭐야 한 번 붙자고 한 번 붙자고 아 안 통해 아 안돼 멍청한 녀석 맛있게 먹고 간다 여민주렁이 사라졌다 어 물꼬 어 물꼬 안돼 저거 내 거야 먹어야 돼 아 니 니 속살 마시더라 아 내 거야 내 구슬이야 내 구슬 니 구슬이야 어디 왕님한테 말이야 어 여기 애기 주렁이가 있네 형님들 먹이 좀 주세요 먹이야 내가 다 먹을 거에 형님들 형님 주렁이 한 입 두 입 세 입 어 그래 아우야 그건 내가 건들지 않으면 많이 먹어라 너무 맛있어요 아 우리 산책이나 한번 나가볼까 저 왕쇼기만 남은 건가 아이 뭐야 너 아까 한번 또 죽거든 나한테 또 죽고 싶은 개로구냐 넌 꼭 잡는다 잡아먹는다 야 어디까지 있는 거야 저기까지 있어 저기까지 이게 무슨 일이야 너 부스터가 끝난 것 같구나 진짜 왜 이래 진짜 왜 이래 넌 난 이기지 못해 내가 좀 잘하거든 너는 안 되겠다 너는 내가 오늘 잡을 때까지 한다 너는 잡아먹으시지 너는 내가 반드시 이긴다 아이 잡아먹으시지 야 나는 너무 콩인데 괜찮아 원래 콩이 더 무서운 법이지 얘들아 빨리 맘마 먹고 키워 소울이야 아니 왜 자꾸 저 콩 할만한게 달라붙어 미호야 빨리 어떻게 좀 해봐 저거 우리 나눠먹자 나눠먹자 나도 어떻게든 하고 싶은데 아니 얘한테 다가가려면 너물 한바퀴를 돌아야 돼 안녕 얘들아 내 영역이야 미호가 들어가 저쪽으로 야 맨이 나 이길려면 반나저도 건들걸 어? 지금 괜찮은 것 같아 음.. 먹고 싶었지 방금? 살짝 안찔했쥬? 뭐야 이거 양옆으로 일단 저기 자 바닷을 막아 오! 잡았다 잡았다 냠냠 잡죠 둘이 내가 잡았지롱 냠냠 쩝쩝 너무 맛있고 내가 잡았는데 야 이거 너무 맛있다 한입만 줄게 뭐야 왜 태어나 너 그대로 태어나네 쿠키를 먹으면 그대로 태어나긴 하지 안녕 얘들아 미호야 넌 너무 컸다 맛좀 봐야겠다 미호 맛있겠잖아 맛있겠다 진짜 맛있다고 아주 좋네 왕꿈트리가 되기에는 좀 힘든걸 그래 그래 오랜만이구나 뭐야 나도 꽤 컸다 이제 네가 커면 어떻게 할건해 오우우우우응 맛있구 나 태도 왕관이 생긴건가 자 이렇게 니아를 잡아먹고 왕꿈트리가 되었습니다 예 맛있다 좋아요 구독하게 해주세요 안녕 와 엄청 길어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 안녕